이제 본격적으로 애국회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겠지? 차오철은 애국회의 미리 자료를 미친듯이 수집했어. 애국회 X-File. 여기 둔 거 확실해? 관사도 다른 곳에 둔 거 아니고? 관 대표, 원기춘 자료박스 혹시 가져갔어? 강수 솔루션 압수수생 불품 중에서 내가 좀 봤으면 하는 손목이 하나 있는데 14제오페에서 수십 차례 총선을 들었다는 보고로 들어왔습니다. 총기 난 사, 니가 쏜 거냐고 물었어.